흠흠흠 자, 41번 갈게요 가와 나, 인물의 활동 가는 많이 봤죠? 박은식이죠? 나는 근데 모르겠다? 나는 내가 사진은 처음 봐요 솔직히 진짜 이 사람 사진 처음 봐요 저 박은식 사진은 많이 봤는데 흐흐흐흐흐 참 그러네 흠흠 자, 흠흠흠 자, 41번의 정답은 1번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한 박은식이에요 나, 인물 솔직히 이분은 진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안 나와요 저 사람은 대학 수업에서도 학부 수업에서도 이거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학생들 보고 발표를 준비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발표팀 짜는데 사진을 첨부한 발표팀이 한 팀도 없어요 보통 발표 수업하면 이게 문제야 42번 가 인물의 활동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으로서 항일 독립전쟁을 이끈 가의 친비를 얘기해 광복구의 활동과 과거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인물들의 회상이 담겨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제가 아까 그 살짝 언급을 했던 이범석에 대한 얘기에요 이 이범석은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고 광복군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치에도 참여를 해요 아마 제가 얘기로 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을 거예요 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인물이에요 대통령 선거의 역사할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범석 얘기를 그래서 음 이제 42번 자 이범석의 활동 이범석 아닌가? 김원봉인가? 어쨌든 음 왜냐면 김원봉은 북한으로 월북했거든 아, 의열된 단장 김원봉이죠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투석 나석주죠 독립의군부 조직한 거 고종에 밀집하던 거 이건 관련이 없고 왜냐면 이 시기에 고종은 죽었어 쌍성보전투 한중연합작전 전개 이게 이범석이에요 명동성당에서 이완용 습격해서 중상 입힌 거 음 그거는 이제 의사의거죠 의사의병의 그 형태죠 어쨌든 이범석이에요 정답은 4번 이범석은 그래서 광복호에도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죽어요 이제 이승만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발전 하지만 그 민주당에 가입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자, 43번 15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래요 신년관병승을 마치고 궁성에 들어가다 이러한 행경이 궁성 부근 앵전문에서 가운데서 돌연 한인 한 명이 뛰쳐나와 행렬하여 수류탄을 던졌다 이봉창이죠 천장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추척하여 부상에 입혔다 한인 윤지사 윤봉길이에요 이봉창과 윤봉길 한인의 국단이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된거 아니에요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나요 중일전쟁은요 오히려 이 한인의 국단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이때부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본하고 싸우자고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게 중일전쟁이에요 국공합장학기 이후로 그리고 상하이에서 조직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44번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 우리의 애국반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호적 미등제자가 없도록 하자는 수칙이 써있다 징병제 대장은 빠짐없이 호적에게 등재할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일제가 만든거죠 징병제 지금 아 이게 오른쪽부터 읽으니까 글씨 읽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44번 정답은 4번 여자 정신 근로량이 공포됐죠 그래서 여자들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로 끌려가죠 근로자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는 분들도 있었죠 44번 정답 4번이죠 지금 그 위안부 피해 입은 할머니들 이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계시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제대로 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죠 이거 얘기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45번 다음 가상인터뷰의 주인공 한번 설명을 오른 것은 한번 물어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광복에 대비할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했다 광복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완전한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45번 자 몽양여운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몽양여운영은요 이 좌익족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 좌익족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대학로에서 암살돼요 정읍에서 남만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게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제미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설립한 것은 안창호 흥사단은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광복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대학로에 있죠 흥사단 본부 대학로에 있어요 자 그리고 흥사단 흥사단 제가 그 역사논술 경시대에 그 관련해서 제가 나가봤던 적이 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제 좀 씁쓸한 얘기를 마무리하네요 흥사단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딱히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남아있진 않아요 네 41번부터 45번까지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맛있어 으 으 감사합니다.